테딜락이 브랜드 첫 순수 전기 SUV 리릭 출시를 기념하는 리릭 쇼케이스인 부산을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진행합니다. 테딜락 리릭은 제너럴 모터스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을 적용한 최초의 모델로 탑승자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차세대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돼 지난달 23일 국내 첫 공개 이후 럭셔리 EV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테딜락은 리릭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지속적인 성원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 경상도 지역의 고객들과 휴가철에 앞서 부산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리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이벤트 현장 방문객들은 호텔 로비에 전시된 리릭 관람과 함께 상담부스에서 구매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리릭은 물론 에스컬레이드 1U, XT4 등 캐딜락 주요 제품들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오션 드라이브, 미셰린 그린스타 레스토랑 피오토와 함께하는 그린 드라이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딜락은 해운대부터 송정동 일대를 직접 주행하는 오션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고급 세단과 같은 편안한 승차감을 선사하는 럭셔리 전기 SUV 리릭, 초대형 럭셔리 SUV를 대표하는 에스컬레이드와 더불어 디자인 및 상품성을 풀체인 지급으로 업그레이드해 지난 5월 출시 이후부터 뜨거운 고객 관심을 받고 있는 UXT4에 대한 고객 시승 기회를 차량, 출시 이후 최초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캐딜락은 자연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는 미셰린 그린스타 레스토랑 피오토와 콜라보한 그린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린 드라이브 참가 고객에게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레스토랑 피오토까지 리릭의 고품격 순차감을 뒷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전 서비스와 함께 캐딜락 리릭 출시를 기념해 특별한 메뉴로 구성된 스페셜 코스 디너가 제공됩니다. 그린 드라이브 이벤트 참가자는 16일까지 캐딜락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친환경 생활 습관을 작성한 일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오션 드라이브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22일까지 별도 마련된 캐딜락 이벤트 페이지에 방문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캐딜락 첫 순수전기 리릭 출시기념 리릭 쇼케이스인 부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